자 안녕하십니까 이트랜드 대신증권과 함께 콜라보로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를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좀 많이들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도 눈을 크게 뜨시고 마음을 여시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 하시는 정유화학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한상원 책임연구원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저희 채널의 존재는 알고 계셨나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가끔 방송도 좀 보시고요 항상 챙겨보고 있습니다 또 무슨 챙겨보신다고 이경민 팀장님 이경민 팀장님 네 열심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팀장님이랑 저랑 나의 동갑내기거든요 서로 상호존대하고 최대한 예우하고 이런 친한 사이인데 아무튼 대신증권에 좋은 분들이 너무 많다고 이경민 팀장님이 꼭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 소개를 다 해주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열심히 제가 영업을 해서 이렇게 대신증권에서 좋은 인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2차 전지가 정말 구름 위를 달리다가 요즘에는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발언식으로 처음에 이쪽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2차 전지 업종이 사실 워낙 작년에 너무 핫한 주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잠깐 쉬어가는 구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뒤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지 이대로 2차 전지가 정말 끝이다라는 시각으로 벌써부터 접근할 시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다시 강하게 주가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저효과로 대부분 업종이 반등을 했는데 특히 2차 전지 관련 주는 상승세가 정말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주가 상승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일단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매크로랑 마이크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마이크로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산업 쪽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산업 쪽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히 산업 쪽 측면에서는 성장성이 확대가 됐죠 작년에 가장 큰 화두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던 상황이었는데 물론 2차 전지도 전기차 판매 그게 자동차 판매 영역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부정적인 이슈였던 건 맞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배터리 업체들도 올해 출하량이 생각보다 조금 덜 나갈 것 같은데 라고 가이던스를 소위 말하면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가 났었는데 이게 상반기에는 부진했지만 하반기에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상반기에 부진을 다 메이크업 하는 고속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지역별로 봤을 때는 중국이 2019년부터 역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2019년 하반기부터 역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가파른 성장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이 한 자릿수 중반 정도의 성장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 유럽은 거의 한 150% 정도 전기차 판매량이 성장했고요 특징적인 점은 한국 업체들이 유럽 쪽 점유율이 높습니다 배터리 업체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시장 고성장에 따른 수혜를 오롯이 한국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었고 이게 그래서 산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확대됐다라는 게 자기가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조금 더 크게 매크로적인 환경이라고 보면 사실 저는 작년 2차 현지업종의 주가 상승을 풍부한 유동성과 희소한 성장성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거든요 풍부한 유동성 과 희소한 성장성 멋있네요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19가 화두 였기 때문에 사실은 주요국에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엄청난 규모의 돈을 막 풀기 시작했잖아요 이 돈은 엄청나게 풀리면서 풍부한 유동성 환경은 마련이 됐는데 막상 산업 펀더멘탈들을 살펴보면 별로 안 좋은 거죠 사실 저희가 투자할 만한 업종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일부 수혜주 그다음에 일부 성장주 그리고 그 안에 2차 현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막대한 유동성들이 희소한 성장성에 몰리면서 2차 현지 업종에 가파른 주가 상승을 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주가평가를 2 곱하기 멀티플의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익이라는 측면은 작년 상황이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상반기가 부진했고 하반기에 만회했고 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왔던 거는 결국 다 멀티플의 영역이었는데 생각해보시면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거는 금리를 낮춤으로써 성장주에 대한 투자 환경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즉 저희가 멀티플을 무난하게 올릴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유럽이 성장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모두 성장하는 게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업도 커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미래 성장을 반영하면서 당장 1 2년 치의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반영하면서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건이 근데 제가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해외 중국 2차전지 etf가 국내 상장이 돼 있어서 최근 한두 달 전부터 저희들이 중국 2차전지 etf를 좀 집중해서 매수를 해서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해외 2차전지 중국 대표적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중국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은 특이성이 있어요 중국 시장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맞죠 그래서 올 초에 저희 2차전지 업종 주가 조정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 전기차 시장이 엄청 성장했고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엄청 늘었다라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국 시장이 성장할 때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업체들이 진입하기 어렵고요 기사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금 리스트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보조금에서 제외되면 수요를 자생적으로 창출하기는 어려운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면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면 결국 중국 시장에 대한 변화를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다행스러운 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중국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세로 전환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2060년까지 산소중립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내연기관 배제할 거다라는 큰 그림에서의 목표치도 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한국 2차연지업종도 좋게 보고 있지만 이게 한국만의 이슈는 아니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트렌드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 etf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다만 중국 시장을 조금 더 유익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ai 같으십니다 워낙 공부도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딱 이렇게 찌르시면 바로 이렇게 자 반면에 올해 들어서 연초 상승 이후에 2차전지 관련 종목이 흐름이 좀 가격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오고 기간 조정 장세인데 우리 워낙 2차전지로 큰 수익을 냈던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듣고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주가가 조정받는 이유를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주가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요인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맞아요 금리 상승하니까 성장주 밸류에이션 이 너무 비싸다 그다음에 폭스바겐 파워데이라는 내재화 우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전기처 업체들이 또 너무 잘하는 것 같고 지금은 끝났지만 미국에서의 소송전도 조금 길어질 것 같은 우려들 이런 부분들이 자극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멀티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익의 변수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일본기 실적도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 혹은 그것보다 조금 잘 나오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우리가 작년 에는 엄청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가를 올렸지만 이게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는데 한국 업체들이 약간 소외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 즉 그게 밸류에이션을 조금 낮춰가는 이유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아까 제가 매크로 환경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보면 작년에 풍부한 유동성 희소한 성장성이었는데 사실 지금 상황이 성장성이 희소하진 않아요 1분기 어닝 시즌 다 지나갔지만 2차 연지는 여전히 고성장을 하고 있지만 작년에 안 좋았던 종목 혹은 산업에서 성장이 팍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글로벌 경기 회복을 수반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올 것 같은 유동성이 회수될 것만 같은 불안감을 같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풍부한 유동성과 희소한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은 성장성은 그만큼 희소하지 않고 유동성도 덜 풍부해질 것 같은 우려감이 지금 2차 연지 업종의 전체적인 주가의 조정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성에 문제가 있다라거나 이런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2차 연지 업종의 성장성에 기반한 매수 구간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채널에서 자주 이렇게 자동차 섹터 심지어는 자동차 관련 m트렌드라고 해서 모빌리티 트렌드라는 채널까지도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채널을 만든 의도가 뭐였냐면 2차 전지든 미래차 전기차는 24시간 중에 이제 새벽 1시를 살짝 넘어가는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성장이 여기서 멈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플랜은 여기서 너무 좀 고점이 들어가신 분들도 너무 아무리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물론 시장의 변동성은 아직 여러 가지 이벤트가 좀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에 여러분들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사업의 성장은 전기차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의 성장성은 이어서 말씀을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안 됐다라는 말씀을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하반기에 대폭 성장하면서 상반기 부진에 모두 만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30% 이상의 성장을 기록을 했거든요. 몇 프로 성장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주셨던 포인트에 비춰보면 이게 글로벌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 저희가 말하는 침투율 개념으로 봤을 때 4에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수소차냐 전기차냐라는 논란을 포함해서 100%를 간다 못 간다 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기는 하지만 구조적으로 100%까지 즉 친환경차 비중이 지금의 4 5%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100%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구간을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부터 20배 이상의 성장의 여력이 남아있는 산업인 거고요. 이게 자동차는 교체주의가 길기 때문에 이게 수십 년의 사이클에 걸쳐서 오랜 시간 성장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섹터다.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올해 단기적으로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올해 1분기까지 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한 110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올해 시장을 생각해보면서 전망을 했던 게 한 450만 대 전후였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만 110만 대가 팔렸으면 2분기 3분기 4분기에 똑같이 팔려도 올해 연간으로 440만 대고요. 통상적으로 1분기는 전기차 판매가 가장 저조한 시기입니다. 즉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전기차 판매는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올해 상황을 봤던 것보다 훨씬 전기차 판매량은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산업의 성장성 자체가 흔들렸다. 주가는 저희가 되게 지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산업의 성장성은 저희가 보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1, 2년의 사이클이 아니라 수십 년의 사이클로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국내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테슬라도 그렇고 제가 직접 자동차를 예약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다 6개월, 1년 기약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 쇼티지도 또 영향을 미치고 반도체가 만들어져야 자동차가 계속해서 제조가 돼서 나가면 2차전지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데 2차전지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량이 있잖아요. 일부러 다 소진이 되면 재고를 좀 쌓아놔야 가격도 맞출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2차전지 재고는 반도체는 쇼티지가 났는데 2차전지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나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면 전기차의 생산에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런데 2차전지는 지금 쇼티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이 재고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매출액에 영향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거고 반도체 쇼티지 이슈가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될 거다라고 전망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2차전지 업종은 그로 인한 영향은 없고 2차전지는 쇼티지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자동차들이 빨리 완성차가 돼 가지고 쫙쫙쫙 풀려야 2차전지도 계속 이렇게 좀 물량이 좀 소화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거는 시장의 영향이 좀 어느 정도 녹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아직까지는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한 전기차의 생산 조정과 그로 인해서 고객 사가 가져갈 배탈의 물량이 올해 계획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해됐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몇 개월 전에 1월달 2월 제가 기억하기에는 1월 11일 날 코스피 지수가 3266포인트를 찍을 때 그때부터 이제 자동차 섹터 2차전지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고밸류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계속 말씀 주시는 게 고밸류지만 아직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첨언해 주실 거 있나요 네 맞습니다. 워낙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첨언 드릴 만한 내용은 딱히 없는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려 요인 중에는 금리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랑 조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작년에 워낙 멀티풀을 올려가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올해는 디레이팅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낮아진다라는 게 사실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lg화학만 하더라도 per이 100배가 넘었었고요 포스코케미칼은 200배가 넘었던 상황에서 lg화학은 이미 20배 이하로 올해 실적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작년 대비 크게 하락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을 갖추면서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큼 어닝이 따박따박 올라오는 섹터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결과적으로는 2000지가 성장주다 에는 이견이 없죠. 고퍼를 받아야 된다 에도 이견이 없지만 그럼 적정 밸류에이션이 도대체 얼만가라는 게 제일 큰 고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적정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가 낮으면 사고 비싸면 팔고 이런 전략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지만 답을 낸다는 건 어렵죠.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고밸류 논란이 있지만 그냥 성장이 따박따박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 비슷하게 말씀 주실 것 같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일종의 팁이나 포인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2차 현지 업종 은 저희가 저는 시간을 투자하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싸다 비싸다 와 무관하게 2차 현지 업종으로 방향성을 잡고 꾸준히 성장해가는 업체는 언제 사더라도 오랜 시간 장기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2차 현지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저희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하니까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시장에서 막 2차 현지 좋다 이렇게 열광할 때보다는 조금 뭐지 하고 우려하실 때 사시는 게 훨씬 수익률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배터리 데이나 올 초에 폭스바겐 파워 데이 있었죠. 그리고 lg화학 분할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2차 현지 업종들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럴 때 사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2차 현지 업종이 힘들고 조금 지루한 시간에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가 저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한다. 사실 주가의 등락을 모두 저희가 트레이딩을 정확히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추세적인 상승의 방향성에 패팅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우려의 요인이 클 때 그래서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조금 낮아지고 저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 때 담아두시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수익을 다 낼 수 있는 업종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치식으로 목돈을 잘 갖고 있는 걸 한꺼번에 투자하기에는 지금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는 그것도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지금 2차 전지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아까 또 말씀 주셨죠. 폭스바겐 파워대 이후 내재화를 지키겠다. 이게 이슈가 되면서 전기차 섹터가 전체적으로 미국에 상장된 전기차 섹터도 그렇고 조금 하락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치찌개를 1인분 2인분을 맛있게 끓일 수 있지만 천인분 2천인분을 끓이는 이거는 남다른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전기차 전기차 이 배터리에 대한 진입장벽이 또 낮다 이런 얘기를 또 잘 모르시는 유튜버에 워낙 자유롭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수년간 이것만 파신 연구원님으로서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재화. 이게 작년에 테슬라도 배터리 데이에서 내재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2030년까지 3테라와트니까 3000기가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240기가를 얘기했는데 그 우려가 조금 길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가가 지지부대인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박혀있는 하나의 우려 요인으로 시장에서 계속 주목하고 계시는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 이슈로 인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점유율을 일컫는 경쟁력이 하락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 중에 결국 투자자 분들의 제일 본질적인 질문은 전기차를 만들던 애가 정말 배터리를 만들 수 있나요 혹은 새로운 배터리 산업에 신규 진입자가 들어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 답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기술 개발의 영역과 대량 양산의 영역은 다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반응들이 비슷하시죠 찝찝하죠 뭔가 이렇게 좀 설득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도 시원하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폭스바겐이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노스볼트라는 업체가 2023년에 양산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양산을 하지도 않은 업체의 배터리의 기술력이나 양산 능력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고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포인트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저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게 역으로 그럼 전기차 업체들 입장에서 내재화를 왜 하나를 한번 저희가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기차 업체가 배터리를 내재화 하려고 하는 건 결국 전기차를 잘 팔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렴한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조달받아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재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의 핵심은 배터리를 저렴한 걸 안정적으로 조달받는 다가 아니라 전기차를 잘 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기차를 앞으로 소비할 미래의 잠재적 소비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전기차를 산다라고 하면 주행거리라든가 충전속도 아니면 인프라 이런 게 되게 신경 쓸 것 같아요. 전기차를 보면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제가 몇 개월 전기차 타이칸을 타고 다녔었는데 정말 충전 때문에 뒷목을 잡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장거리 가서 휴게소를 가면 거기서 한 두세 시간을 또 앉아야 되는데 잘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이렇게 기름 차로 바꿨는데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아직 세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완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극복이 될 거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몇 년 정도 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주행거리나 충전속도가 저희가 전기차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 정도 배터리 관련된 스펙을 갖추지 못한 전기차는 소비자의 선택지에 없을 거라고 봐요. 없을 거다.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잘 팔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배터리인 것 같지만 앞으로는 배터리가 아닌 거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훨씬 강할 수 있고요. 테슬라의 성공 요인이 되게 많은 분석 보고서들이 있지만 배터리를 담당하는 제가 보기에는 주행거리가 길어서 혹은 충전속도가 짧아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테슬라는 제공을 한 거죠. 대표적으로 그게 fsd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강했다라고 봅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미래 전략을 이야기할 때 배터리도 물론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이야기하는 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마 자동차 담당하는 이승환 연구원도 여기 나와서 한번 얘기를 했을 거고 아마 그랬다면 메카라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그중에 전기차는 한 부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자동차 업체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전기차에만 신경 쓰면서 조 단위를 투자한다? 저는 일단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폭스바겐에서 그런 액션을 취한 것은 전기차 업체들한테 좀 알지? 이런 액션이라고 카드로 통신에서 얘기 나오는데 그건 모르죠. 진짜로 열심히 하는지. 그건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벌써 또 말씀 주실 거 있나요? 내재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포인트로 말씀해 드리면 전기차 업체들 입장에서 계속 생각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득은 결국 저렴한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저렴한 배터리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는가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터리 가격이 계속 낮아질 거야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이거는 내재화 이슈와 무관하게 산업의 가격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재화함으로써 배터리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가져가는 마진 정도를 전기차 업체가 세이빙하는 정도겠죠. 그런데 배터리 업체들 저 개인적으로는 소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막 조단이 투자를 하면서 타겟하는 마진이 20% 30%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미드에서 하이싱글 한 자리에서 중후반 정도의 마진을 타겟으로 하고 이 조단이의 투자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미드 싱글 수준 한 5%라고 잡았을 때 전기차 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미중에서 5%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원가 전체 원가에서 절감되는 포인트는 한 2%포인트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이 크지 않은 거죠. 타산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득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만큼 득이 크지 않은 거고 안정적인 조달은 분명 가능할 겁니다. 본인들의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배터리도 직접 생산한다는 거는 분명 안정적인 조달 측면의 강점은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배터리 업체를 완전 배제하고 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폭스바겐도 노스발트를 이야기했고 테슬라도 파나소닉과 하고 있고 그 외에 LG화학이나 CATL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죠. LG에너지솔루션 gm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포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결국 내재화에 대한 우려는 고객사인 줄 알았더니 경쟁사잖아 라는 우려인데 사실은 경쟁사가 아니라 여전히 고객사로서 최대한 협력관계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내재화를 그렇게까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할 만한 내용이죠. 이제 종목 얘기를 좀 살짝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회사의 차트 위치가 좀 달라요. 위치가. 그런데 우리 연구원님은 이 세 종목 중에서 지금 어떻게 투자 관점으로 좀 보셔면 좋을까 이거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얘기를 좀 주십시오. 이 질문보다는 지금 쭉 다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좀 좋아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LG화학 얘기를 좀 살짝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LG화학이 분사가 돼서 상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상장 시기점은 공시 나온 거라든가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LG화학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좀 좋은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LG화학이 작년부터 해서 배터리 사업 즉 현재는 LG에너지솔루션 분사와 관련돼서 노이즈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는 맞는 상황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그냥 제가 전후 관계만 설명을 사실관계만 설명을 드리면 분할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분할은 된 상황이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정식으로 출범을 했고 결국에는 이게 상장을 염두에 둔 행보였고 올해 안으로 상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얼마의 규모에 어느 정도의 구조로 상장이 될 거다라는 거는 아직 저희가 알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분할 이슈 상장 이슈를 저희가 조금 민감하게 트래킹은 해야겠지만 그거에 너무 몰입해서 보지는 말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나머지 SDI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LG화학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배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기 때문에 이들도 같이 따라가는 그림을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의 상승 업사이드가 크다라는 측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방금 투자 포인트를 살짝 주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SK이노베이션이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투자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상대적인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디스카운트 역시도 지속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만한 근거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배터리 산업 관련해서 생산 능력 수주 잔고 그다음에 수익성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기준으로 SK이노베이션의 생산 능력이 한 5기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2025년까지 125기가 이상으로 늘리겠다라는 게 기존의 계획이었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포드와의 합작사 규모가 한 60기가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포함하면 두 개만 합산해보시더라도 엄청나게 큰 폭의 성장이 되고 35배 이상으로 생산 능력이 그 기간 동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카파라는 건 결국에는 후발주자로서 사이즈가 작아라는 인식인데 앞으로도 그럴까는 이 계획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계획대로 잘 이행이 된다면.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작년 출하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미 글로벌 5위권 업체거든요. 글로벌 5위권 업체를 저희가 후발주자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게 담당 애널리스트로서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수주 잔고인데 저희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80조 원 정도로 수주 잔고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기준은 70조 정도였고요. 10조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 여기에도 연말까지 봤을 때 지속적으로 수주 잔고는 늘어날 겁니다. 소송 관련된 노이즈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영업활동도 좀 재개된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렸던 포도와의 합작사 관련된 물량도 80조에는 조금 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반영되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날 텐데 저희가 수주 잔고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미래에 대한 실적이죠. 이 수주 잔고가 앞으로의 매출이 될 테니까요. 미래의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저는 가장 궁금해하실 게 기술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모든 회사들의 모든 제품을 다 뜯어보면서 기술을 체크한다는 건 어렵죠. 그리고 그게 또 영업비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를 대신해주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게 전기차 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기차 업체들은 본인들이 전기차를 잘 팔기 위해서. 그렇죠. 확신이 있어야지 그걸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랑은 일단 그 기술이 알고 싶은 이유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같은 기준점에서 같은 지표를 가지고 배터리를 평가하고 소위 말하는 몇 년에 걸친 퀄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수주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대규모 수주를 받은 업체들이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조금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만큼 수주 잔고를 쌓은 거 그리고 앞으로 수주 잔고를 쌓을 거를 감안했을 때는 미래에 대한 실적도 당연히 생산 능력 올라가는 것만큼 따박따박 올라오겠지만 그게 기술력의 지표로서도 저희가 분명히 참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수익성입니다. 이게 제일 큰데요. 배터리가 성장하는 건 다 아는데 자꾸 이게 돈 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투자비에 대한 부담 즉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노베이션을 놓고 봤을 때는 내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임계치를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즉 흑자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1분기에 한 1800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났습니다. 배터리 사업에서만요. 그런데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적자가 감소할 거다라는 게 이제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로 주신 거고 그거를 역으로 계산해보면 절대 규모 기준으로 한 3000억 정도 연간 적자인데요. 1분기에 1800억이 났으면 2분기 3분기 4분기 합쳐서 1200억 적자가 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매출액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더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에 영업 적자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어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하반기쯤 됐을 때는 내년을 놓고 봤을 때 흑자가 날 수 있는데라는 걸 충분히 가시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 능력을 올려가는 것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거를 현실화할 수 있는 수주 잔고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수익성까지 개선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후발주자로서 받았던 어떤 우려의 요인들, 시선들 그리고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올해 하반기를 지나가면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나눴는데 2차전지 섹터는 제가 너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은 우리가 인정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고님이랑 오늘 방송을 처음 같이 했는데 영고님 정말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저희 이거 우리 콜라보 끝나고 나서 방송 욕심이 없으셔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좋은 자료 쓰셨을 때 제가 초대하면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다 박제되는 거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신증권 이트랜드 콜라보 2차전지 정유화학 한상원 연구원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